김기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과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서약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결정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약 53분가량 연설에 나선 김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의원 300명인데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면서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주장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궁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원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모든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회동을 두고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흥계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닌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꼬집으면서 중국인 투표권 박탈과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승부수를 띄우자 김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연설로 맞불을 놓으며 여론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 뉴스토마토 박진아 뉴스토마토 박진아 뉴스토마토 박진아